뭐야?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? 성우님, 1시간 안으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. 이 집은 이제 진공그룹의 재산입니다. 안 그러시면 나갈 거야. 근데 박 실장! 실장이 아니고 대표님이십니다. 박 실장! 너를 실장으로 끌어올려준 그 둘이 남편이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꾀차게 해준 그 둘이 덕분인데 네가 아주 철저하게 백망덕 하는구나. 배음망덕이라고 하셨습니까? 그래, 은혜를 원수로 갔니? 그 말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라고? 평생 태강을 위해 일하셨던 저희 아버지를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그래서 쫓겨나는 거 보려고 하니? 어서 짐이나 꾸리시죠. 하아... 치사한 것들... 짐은 직원들이 옮길 테니까 서연 씨는 저하고 가시죠. 아니에요. 나도 같이 별장으로 갈 거예요. 아니... 서연 씨도 별장에 가신다고요? 네. 왜요? 거긴 너무 위험합니다. 강현민, 백성원 서이서 아직 아무도 안 잡혔어요. 백성원은 서연 씨한테 어떻게 해서도 보복을 하려고 할 테고 강현민은 자기 어머니로 만나려고 갈 겁니다. 네. 그래서 가는 거예요. 별장에서 시작했으니까 별장에서 끝낼 거예요. 네. 조금만 더 Konsπ tea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